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사일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도입해 실패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인 SM-3인데요. SM-3는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해군도 이지스함에 장착할 SM-3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예산의 발목이 붙잡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성능이 부족한 SM-6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에서도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 전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미사일의 등장으로 군사 전략과 전술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며 전략의 양상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도 발전했는데요. SM-3는 대표적인 함대공 요격 미사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워낙 고가의 무기라 대량으로 도입하기가 힘든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것은 역시나 국산화였습니다. 최근 방위청이 국산 함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꽤 막강한 편입니다. 미사일의 성능도 무시 못할 정도지만 보유량과 생산 능력 또한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 미사일 지각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목적으로 최근 7,700억 원이 예산으로 미국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DX에서도 함대공 미사일로 SM-6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수입을 결정했는데요. SM-6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 공격 시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SM-6가 생각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SM-6의 사거리는 240km를 넘지 않으며 요격 고도는 34km가 최대입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SM-6로 수도권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건 묘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안정적으로 미사일 타격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충청남도에 정박한 채 SM-6 해상포대 역할을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셈입니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패트리엇이나 천궁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국방부는 본래 SM-3를 도입하려 했었지만 갑자기 계획을 바꿔 SM-6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SM-3가 최선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었기에 납득이 어려운 결정이었죠.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SM-3에 비해 SM-6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여 미사일 방어 전략을 늘리려는 한국 입장에선 SM-3 구입에 있어 미국의 할인이나 어떤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M-3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려면 미국 MD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필수인데요. SM-3는 미사일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제2의 사드 보복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었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SM-3 구입을 포기하고 SM-6 도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대중국 압박을 함께할 파트너로 대한민국 해군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생산한 군함의 스펙을 주목하며 방산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잇는 대한민국 해군 모델을 분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CNN은 한국 군함에 대해 세계 최고의 군함이라는 평가를 하며 한국 군함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층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CNN은 한국 군함을 극찬하며 현재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세종대왕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중국 해군의 차세대 수상 전투함 055형과 세종대왕함을 비교하며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중국 전투함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055형 구축함이 세종대왕함 보다 크기는 하지만 세종대왕함은 128셀의 수직 발사장치와 지대공, 대짬, 순항미사일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으로 화력 면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듣기 좋은 평가이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속내를 생각하면 마냥 기분 좋게만 들을 수 없는 칭찬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띄워주는 것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해군을 마치 자국 군대인 마냥 생각하는 것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한국 해군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곳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맞설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미국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돈은 돈대로 다 받아내고 한국에게 우리 식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당장 중국의 팽창과 북한에 늘어가는 도발에 맞서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sm6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한국인으로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미국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한국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미국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함대공 유도탄2 체계 개발 사업 입찰을 공고하며 KDDX의 신형 함대공 유도탄을 구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생산하는 KDDX 사업에 더해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새로운 함대공 유도탄까지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원래는 sm6를 도입해 KDDX의 화력을 갖출 것이라 전망했던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대공 유도탄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면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며 비싼 돈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개발이 성공한다면 유지 보수는 물론 국내 개발하는 함정과의 연동, 문제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유도탄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IGNX-1은 이번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찰 참여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미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해궁을 비롯해 다양한 유도 무기를 생산 및 개발한 LIGNX-1은 이번 개발이 다소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에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한국산 기술이 사용된 KDDX 사업은 함대공 유도탄 사업까지도 성공하게 되면 순수 국산 기술로만 이루어진 이지스 구축함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과 생산 능력은 예상외로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 등의 최대 200여기 이상이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기 이상의 현무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5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물량이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2020만 2022 기준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한미사일 조달률은 고작 38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만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ICBM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의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70기의 지대지 탄두 미사일 생산은 언감생심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9K720 이스칸데르의 월평균 생산량이 4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인력 부족, 산업장비 공급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1970년대 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에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생태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국제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의 선강대국들의 사다리착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대량 살상과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간이 전략적 협력과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국제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협약을 뚫고 독립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사일 보유량에 비해 발사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합동화력함 건조나 TEL의 추가 생산 등 발사수단도 충분히 확보하여 진정한 미사일 강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택했던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도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 날을 세우던 여론을 잠재우면서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이 다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생각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자본과 기술 기여도가 크다는 착각 속에 다 끝나가는 사업을 이제 와서 협상해 재협상까지 여기가 당근마켓 네고 현장도 아니고 온갖 때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감생심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연 시스템을 갖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막장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여론 역시 인도네시아를 손절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갈라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웬만하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려하는지 조금 다른 시점으로 파악해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이 상징과도 같은 kf-21 보람회지만 정작 개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반발이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kf-21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6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정도 뿐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kf-21 소요를 최초로 결정한 게 2022년임을 고려하면 초음속 전투기는 강대국들이나 만들 수 있는 딴 세상, 리그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때문에 차라리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자는 주장에 더 힘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모든 부정적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고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로 전락했지만 kf-21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순간까지도 이런 부정로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kf-21 개발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게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인데요. 인니와 개발 비용 20%,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kf-21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개발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공식적 수교는 1973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지만 경제 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요 19만 70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삼성과 대우 등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측면에서 친환적 기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해군 함정, 항공기 등을 도입하면서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일례로 굵직한 사례들만 살펴봐도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에서 KT-1 웅비비형 17대를 도입해 지금까지 기본훈련기로 운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최초로 T-50I-22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해군 쪽에서는 대한민국 대우조선 해양과 인도네시아 PTPAL의 합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중 배수량 기준 1,580T 규모로 개량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품목에 군수 장비가 포함될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사업 탑승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에 좋은 뉴스였죠.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기술력도 충분했습니다. 오직 위험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인니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건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개발금의 극히 일부분을 부담할 뿐 기술적인 기여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 50대 양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지어야 할 의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건 결국 KF-21 개발 과정에서 내린 최악의 선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뭘 잘못 집어먹었는지 인도네시아는 마치 자신들이 KF-21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국 여론을 선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KF-21 양산형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날강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억지 때 쓰기입니다. 이게 먹힐 거로 생각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보통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가 가진 카드를 맞춰보며 타협해가는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가진 카드라곤 한국과의 옛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민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여 KF-21 시제 6호기의 초도 비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분담금을 미납 중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8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마저도 2021년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천억 원의 금액을 제외해 준 금액입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에서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동년 8월에는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남은 분담금이 30%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이 현물 70%를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며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빠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한두 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해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맺어왔던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더니 인미도 사람도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입이 부족하다면서 8천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던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피해가 극심하던 2021년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본체와 부품, 부자재, 시뮬레이션 훈련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 이 계약은 추정 규모만 무려 81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돈 8천억 원이 없다면서 KF-21보다 한참 성능 떨어지는 라팔을 구매하는데 10조 원을 태운 셈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초 현지 매체가 보도한 국방부의 성명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라팔을 위한 기종 훈련의 목적으로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7억 9천 3백만 달러 한화 약 1조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미 재무부를 통해 예산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라팔의 개발사인 프랑스 닷소가 만든 미라주 2000은 자주 F-16과 비견될 만큼 준수한 전투기지만 1980년대 실전 배치를 시작해 총 수출 물량이 286대에 불과한 구식 전투기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프랑스를 비롯해 인도, UAE, 대만, 그리스, 이집트, 페루 등에서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품난과 절망적인 유지비 때문에 퇴역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고물 딱지를 1조 원이나 주고 도입한다는 건 도무지 정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비자금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요. 2024년 대선 출마를 예고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에 필요한 비자금을 비축할 속셈으로 라팔, 미라주를 개발한 프랑스 닷소와 뒷거래했다는 것이죠. 차칫하면 대선 주자 구속과 라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그 비리의 핵심 인사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21 사업에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라보어라는 점에서 이번 KF-21 미납금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분담금이 감면이나 비자금을 챙길 수 있고 운이 따라준다면 KF-21 핵심 기술 한두 개쯤은 거져먹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을 오래 끌수록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일찍이 민간 방위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는데 성공한 프랑스는 정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부터 개량, 생산 등 모든 분야를 통솔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유럽연합 내 유일하게 미국의 힘을 빌지 않고 방산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프랑스도 협상 과정이나 뒷처리를 보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물의 국가입니다. 유럽용 전투기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보자면서 영국, 독일 등을 끌어들이더니 나중엔 각국이 개발 기술만 훔쳐 달아나 만든 것이 프랑스의 라팔입니다. 최근에는 독일과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버리다가 내빼버렸고 중동이나 대만 등의 무기 가격을 후려쳐서 바가지 씌운 사례 등 그동안 프랑스가 끼친 피해 사례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도 인니가 강적으로 보였는지 현찰 거래가 아니라면 라팔을 인도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알아본다라더니 민폐국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야 이번 KF-21 미납금 사태의 주범이니 신뢰도 하락이나 협상 결과에 피해야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여기에 한국마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회계연도 90일 이전인 8월 초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류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공동사업자를 갈아치우고 싶지만 어쨌든 한 번 맺은 연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미켈 광물 생산 국가라는 점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신도를 가진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리를 퇴출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악영향과 이슬람 국가 내 한국이 평판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한국 내 대부분 여론은 인도네시아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냈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장기적인 국익을 따졌을 땐 쉽지 않은 셈법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헤어질 결심은 국방부와 카이의 선택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대한민국은 전투기 기술을 가진 갑이며 인리가 기존 납부한 2,800억 원 역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내부 정쟁과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엔 연체이자가 붙고 명분 역시 우리의 편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주목받게 된 한국의 경전차 레드백 이유는 바로 보병용 전투 장갑차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무기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침체기를 겪었던 세계 경전차 수출시장은 그동안 중국과 프랑스의 이파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방산 기업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잘했던 프랑스나 야지에서만큼은 미국의 지상전력과 붙어볼만하다고 자부했던 중국의 경전차가 바로 그들인데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들의 실성능과 방호력이 형편없음이 처참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전차 분야에서 성능으로 경쟁자들을 압살한 레드백이 우승 도전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차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형차 크기에 불과한 94식 탱캣 전차부터 사실상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초중 전차 마우스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전차들이 전장을 누볐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 모든 전차는 MAIN BA톤 톨러 톤 ANK 통칭 주력 전차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차가 아닌 강력한 장갑 높은 화력 빠른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중 수송이 가능한 경량화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전투기가 대부분 멀티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 경전차는 긴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전차는 이름 그대로 주력 전차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빠른 이동속도로 설계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장갑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고 생존력이 약해 주력 전차와의 대결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전차는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다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군사 분야에서 경전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운용비 절감을 위해서 차륜형 장갑차나 IFV의 차대를 활용한 다목적 경전차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이자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인도가 해당 지역에 경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저강도 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적당한 화력과 산악 지형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앞세운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이 경전차 부활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경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프랑스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산 선진국들의 생산시설 감축과 방산 무기 개발 계획 축소로 빈집 털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지배한 것인데요. 그러나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실제 성능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독립식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프랑스의 AMX-10RC 경전차는 스펙상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하고 포장도로 기준 시속 85km 야지 기준 시속 40km의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05mm 저압강선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덕에 사거리만 약 2km에 육박하고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60도 입사각 기준 150mm 전용 날탄을 사용할 경우 35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호력 또한 굉장히 우수해서 전면 23mm 전방위 14.5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파르 장갑 탑재 시 무게가 15.8톤에서 22톤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지뢰나 IED까지 방어할 수 있죠. 스펙만 보면 경전차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프랑스가 AMX-10RC 지원을 결정하자 우크라이나는 올렉시 레지니코 국방부 장관이 직접 AMX-10RC 를 운전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보면 AMX-10RC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찰부터 기동 화력 지원 지휘 통신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MX-10RC는 인근에 떨어진 152mm 포탄의 파편에 장갑판이 종이장처럼 찍혔고 승무원 4명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희생됐다는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 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면서 장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갑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구식 장갑차에서도 비슷한 방호력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며 빠르게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아무리 AMX-10RC가 전면 장갑 방호력이 23mm 철갑탄 방호 수준에 불과하긴 하나 승무원 전원 전사라니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그것도 당시 폭역에 관통당한 AMX-10RC는 세파르 장갑까지 탑재한 방호력 강화 버전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아무리 IFV라 할지라도 뻥스펙을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했던 기동성마저 비포장 도로에서 기어박스가 너무 쉽게 고장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반쪽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AMX-10RC가 실전해서 죽을순 덕에 주목받고 있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레드백인데요. 레드백은 일반적인 장갑차와 다르게 엔진이 전면에 위치함에도 흡기구와 배기구를 차체 후면에 배치한 덕분에 차체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30mm 포탄 정도는 거뜬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방호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차체 하부에는 지뢰방호 장갑을 부착해서 무려 톤앤톤 10kg 에 해당하는 폭발까지 방어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방호력은 전세계 어떤 장갑차와 비교해도 최정상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드백은 보병을 보호하고 적 기갑 장비에 맞선다라는 보병용 전투 장갑차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장갑이 두꺼워지면 필연적으로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레드백은 43톤이나 되는 육중한 차체에도 불구하고 야지에서 시속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K9 자주포에 탑재한 천마력의 괴물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즉 레드백은 어떤 경전차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차체를 가지면서 빠른 장갑차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드백의 30mm 주포는 공중 폭발탄의 운용이 가능해 엄폐물에 구애받지 않고 적의 머리 위에서 포탄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공격에 있어서는 거의 무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적군이 보병만으로 레드백을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전차와 맞붙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레드백 포탑 상부에 탑재된 최대 사거리 5.5km의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덕분입니다. 이 덕의 레드백은 어디까지나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차를 상대로 맞짱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생존성도 훌륭합니다. 다수의 카메라로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모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덕의 차량 안에서 외부의 위협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고 여러 센서가 경고까지 해줘 회피 및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 궤도를 장착하고 있어 눈이나 비가 오는 악천우나 진창 등이 척대적인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갑작스런 위기에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레드백은 경전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정보 차량 부터 id 지뢰방호 형태 까지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경전차 도입을 추진중인 많은 나라에서 현지 테스트가 진행중 50억원 규모인 장갑차 도입 사업을 위해 은밀히 레드백 현지 테스트를 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300대가 넘는 초대 규모 인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수명주기가 끝난 구식 장갑차를 전부 레드백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도 물론 상당한 규모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인도의 경전차 105mm 주포를 탑재한 만큼 위협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관통력만 봐도 전용탄을 발사할 경우 2km 거리에서 최대 500mm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력 면에서는 프랑스 AMX 시발씨를 뛰어넘는 셈인데요. 게다가 증가 장갑 패키지까지 장착하면 무게만 36톤에 이르는 만큼 방호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에 맞서는 레드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본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을 탑재하면서 15식 경전차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성 때문인데요. 중국 15식은 어디까지나 경전차로서 승무원 3명이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레드백은 IFV로서 승무원 3명과 기계와 보병 8명이 탑승합니다. 당연히 내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주포 구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레드백은 플랫폼 형식으로 50mm 주포 까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현재 탑재된 부시마스터 MK 44S 30mm 포로도 2세대 전차 장갑까지 관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드백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두 발까지 추가로 탑재된다는 걸 고려하면 화력 측면에서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반면 방호력은 레드백이 150보다 한수위로 추측됩니다. 비록 아직은 구체적인 방호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레드백의 기본형태 중량이 42톤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식 경전차 이상의 장갑을 탑재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앞서 155mm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했던 K21이 고작 25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레드백의 방호력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 입니다. 경전차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인도군이 운영하는 레드백이 중국군에게 밀리기라도 한다면 큰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레드백엔 5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방산무기 수출에 있어 실전만큼 중요한 쇼케이스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K9 자주포만 봐도 인도군이 중국의 PCL-181을 상대로 승리한 덕에 100대의 가격 경쟁력 뿐이라 할 수 있는데요.